돈을 내놓으라고? 그래서 쥐뿔도 없는게 유학을 가네 어쩌네 나한테 설레발친거라구나 너 너 잘 모르나 본데 따지고 보면 내가 너한테 돈 받아야해 니네 부모가 지구간 빛 다 갚아줘 오갈데 없는 애 걷어서 키워줘 그런데 뭐 돈을 내놔?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신다고 내가 너 경찰에 신고 안하고 그냥 보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래서 이래서 사람새끼는 거두는게 아니라 그러는거야 미스고 얘 오늘 중으로 내보내고 안 나가면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어디 얼마나 탔어 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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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저기요! 저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. 저기... 사장실. 감사합니다.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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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내주셨나요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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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